스포를 살짝 해주실까요? 네! 스포를 한다면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보여줄 예정이어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일단은 뭔가 무대를 위한 안무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연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만의 꿀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무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